잘한다. 아직 안 죽었다.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. 축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경투기 하느라 고생해서 제가 회복하라고 가져온 게 있어. 뭐예요? 회복. 나 한번 해 봐야겠다. 제가 여기 선수 때 하도 많이 뛰어서 진짜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받는 느낌이야. 근육통이 있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. 형 같지만 많이 뛰고 부하 많이 오는 종목은 진짜 들고 댕기면서 계속 이렇게 되겠다.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. 형이 너희들 생각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이거 받으면 치료 잘해서 꼴 많이 넣어야겠지? 형도 잘 막아야지. 나도 잘 막아야지. 나보다 너희들이 중요하지. 이제 축구하러 가시죠. 축구 준비하러 갑시다. 가자. 축구 준비하러 갑시다. 축구 준비하러 갑시다.